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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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면 되겠지? 못 나오면 80% 너무 많이 뵙게 되는데 혼합때부터 부산물 적기니까 왜냐면 산업힙이 이렇게 페리로드인데 페리로드 안 들어가봐 왜? 페리로드가 펜트 닭개는 고파 이렇게 꽂아 이렇게 꽂아 가고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물 물 angen 자동 born desi 소고기 야외 양념장 벽땡한거죠? 딱 3미리라고 쳐줍니다. 이거는 좀 더 깊게 국을 내려고 합니다. 2, 3뷰에 많이 오시니까 뭐. 막 그냥 감당이 오시네요. 네, 감당이 오시네요. 러프하게 3미리라고. 우리나라 그... 오래 하다보니까. 이거 이거 딴다보니까. 깍둑 자른다보니까 뭐. 보니까 안 가면 4천원. 그럼 그냥 3미리라고 갔어요, 진짜. 우리 그... 아이치기 한 번... ㅎㅎㅎㅎ 막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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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광 이것도 쇼광을 하는 거니까? 쳐나온 부분만 광 처리가 되겠네요 이건 더 거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washed 써도 그릇도 요소 저희 추마 네 우리 추마 우리 capit 우리 우빈 안 Weise 운대 유통 네 이디레이자는 거지? 네, 맞습니다. 우리 못 받아봐라. 하하하하. 받아봐라. 너한테 고소해? 한참을 받아봐라. 누가 받아봐라. 내가 받아봐라. 너가 고소해. 내가 이런 사람은 아주 계획입니다. 하하하하. 저기 이거 어디서나 딱 하나로 넣는 거네 다 중식장에 넣어서 마음대로 그래요, 야 중식장에 넣어서 중식장에 넣어서 아니, 지금 됐을 거였어 나는 볼펜에서 찍어놓으려고 점점이 찍을려고 아니, 그쪽 끝에 그쪽으로 찍어놓으려고 좀 독특하지 않냐 그것도 많아, 엄마 나는 그 장 찍어서 그림 그리는 사람을 보면 언제 찍는다고 적금이 느껴졌어 대단하겠네 이게 손모양이나 발따락이나 이런 거 이게 손모양이네 이제는 죽지 않는다 소금이 너무 좋음 손을 꼭 장아주시는대로 제 생각에 대해 공부하다가 꼭 장아주시고 너무 잘한다. 연습 좀 연습 좀 더 잘한다. 이 부분은 무가 더 잘한다. 아유, 이거 너무 안 되겠다. 이제 고고자. 고고자. 아유, 미스 롤. 아유, 진짜 너무 멋지다. 아유, 다시 한 번 더. 아유, 다시 한 번 더. 아유,下次 이 국회에 또 들을 수 있는 이 국회. 아유, 이거 너무 멋지다. 아유, 다시 한 번 더. 아유, 다시 한 번 더. 아유, 다시 한 번 더.